딸이 변했다 누나가 청소를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머니 안하던 청소에 오늘 몇 번 씻었게요 나도 몰라요 깔끔도 떨고 일은 귀가까지 엄마 운동 가? 얘는 가방을 딸이 변했다 딸의 사람들을 위해 그러니까 나도 나의 사람들을 위해 엄마 운동 안 갔어? 서로를 위한 마음이 모두를 위한 마음이 될 때까지 변화를 낳는 변화